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 모든 기록물은 또 영상들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운이 좋게 작년 한 하반기부터 올해를 전망하는 연간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붉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여러 가지 정보들과 데이터들을 합축해보니 이번에는 군사적인 행동 가능성도 좀 높아질 것 같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점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맞았다 안 맞았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 이 이후의 흐름이 꽤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예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국면은 신냉전 시대다 시대다 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냉전이라는 것이 좀 중요할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20세기의 냉전 시대가 있었죠. 구소련과 미국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시기가 왔고 이제는 제1의 해계무늬 패권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굵직굵직한 패권국, 그러니까 과거의 패권국들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발 사태는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신냉전의 시대는 오히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을 넘어서 양황관계, 즉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발 리스크가 봉합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여기서 봉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음 타겟은 조심스럽지만 대만의 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코로나라는 예상 불가능한 위험, 이런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총매의 역할을 했다라고도 보고 있지만 이 신냉전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발 지정학적 사태를 좀 예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끝나기를 조속히 다시 한번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봉합이라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데에는 다소 애석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발 지정학적 전쟁, 이 리스크가 봉합이 된다면 이것은 아마 이 세계화의 종원, 또한 블록화 경제의 재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다시 한번 비용이 높아지는 사회, 저는 그것을 블록화 경제의 재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유럽을 보더라도 이번 우크라이나 발 사태로 인해서 가장 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피가 큰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에 자생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생적인 목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그동안 탐구하고 배워왔었던 경제학적 메커니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유럽 입장에서 에너지만 놓고 보더라도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 갑산, 러시아산, 천연가스, 또한 석탄, 석유, 이 모든 에너지원을 의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이죠. 실제 독일은 두 개의 가스관을 연결하면서까지 러시아의 의존도를 높여왔고 그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유럽의 경쟁력이다라고 저희가 자부했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발 사태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경제적 논리가 다가 아니다. 결국 이제는 이 경제 플러스 알파, 또 다른 명분과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인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는 러시아의 에너지 자립도, 의존도 이런 부분들과 이별하는 유럽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블록화 경제가 다시 한번 재림할 수 있고 그것의 결론은 결국 비용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접어든 거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세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번 러시아발 리스크를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투자의 마인드, 이 자세, 이것들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질 필요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투자는 다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치사의 문화적으로 다 연계가 돼 있고 물론 기업의 언익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주 전공으로 했었던 환율, 금리, 경제 성장률의 전망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복합 다각화적으로, 다각화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또 다른 교훈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크라이나 파일 사태 이후에 유럽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한국은 아직은 그렇게 체감적이긴 않죠. 하지만 조만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용이 올라가는 사회에서 한국도 자유롭지는 않을 거다. 실제로 최근에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생활에 우리의 물가도 차츰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를 최근에 기록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2006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도 지난해부터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두세 번은 더 올려야 된다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체감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물가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국면의 초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히트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뉴노멀 즉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아닙니까? 이제는 고물가, 고성장, 고금리로 가는 시대가 아니더라도 중금리, 중성장, 중물가로 가는 이러한 큰 군면의 전환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투자에 바라보는 시각과 마인드가 좀 바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일단 환율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참 외환시장은 첫째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이것도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 달러 환율이 연말에 가면 어떻게 될까? 지금 1,230원을 넘었는데요. 4월 11일 기준으로 그 연말에는 1,300원, 1,400원, 1,500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1,100원, 아니면 1,000원선 밑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인가? 확률적으로 윗방향을 보는 것이냐, 아랫방향을 보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허심탄회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에는 지금보다 달러 환율이 수준이 아래일 것 같습니다. 즉, 원화의 강세, 압력을 좀 더 높이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한 근거들이 있죠. 일단 달러 전망이 매우 중요한데요. 달러는 그 나라에 통하는 그 국가의 펀더메털, 즉 기초 체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은 달러가 강할 유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시기에 금리를 가장 먼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보면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 다음으로 미국일 것 같아요. 또한 국가 간의 경제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올해랑 내년에 11번이나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해서 강해질 기원성도 있죠. 실제로 4월 9일이었던가요? 9일이나 10일, 아마 주말이었을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었었어요. 100이라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합니다. 이만큼 달러가 계속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강한 유인들, 그럼 미국 경제가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계속해서 더 좋을 것인가? 글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은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강한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된 거 아닌가가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 앞으로 더 많이 올리겠지만 이 금리를 올린다는 선반영, 이미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다는 게 얼마나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까? 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달러 강세는 상반기에 좀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이 우크라이아발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의 이현 즉 피크아웃이 인플레이션이 1분기, 2분기를 넘어서 3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 압력이 조금은 뒤로 지연될 수 있겠지만 연말에 가서는 지금의 달러 강세 압력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달러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유로화라든지 에나를 우리가 전망을 또 해야 되는데요. 유로화는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아발 리스크 가장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던 존, 지역이 어딨냐?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그 국가의 통화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가의 펀더멘터를 반영한다. 유럽이 경기 침체면 유로화는 약세이겠죠. 그럼 반대급으로 달러는 강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 최고조로 달러 강세가 압력이,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달러 강세는 가장 피크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강세 압력이 좀 누그러질 것 같다. 단,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라는 전망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이유는 이 강세 압력이 DXY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100을 찍었는데요. 연말에도 100에서 갑자기 9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95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 달러 강세 압력이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달러홍 환율 우리 원화로 좀 화제를 돌려보면 지금 달러 대비 1230원을 넘었는데요. 연말에는 1200원 선 밑에서 1150원에서 1200원 선 안에서의 횡보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오를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국가별로 온도차가 좀 다를 뿐이죠. 미국처럼 올해 7번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오히려 금리를 동교라든지 낮출 수 있을 것이냐 한국은 애석하게도 여기서 애석하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 이유는 실생활에서 물가 상승은 우리의 소비 구매력을 좀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이 앞으로 분기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연말까지도 기준금리를 3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연말 기준금리가 2%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2%면 시중에 가상금리를 감안해 봤을 때 대출금리, 각각의 신용도에 따라 조금은 편차가 있겠지만 적어도 4% 후반에서 여차하면 6%까지도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는 빚을 조금 줄여야겠다. 즉 이게 결국 디레버리징 아닙니까? 레버리징을 줄여가는 이 국면에서는 사실 녹록진 않죠. 투자도 그렇고 아니면 실생활도 그렇고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한 다음에 이제는 적어도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 초입에서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는 이 국면에 우리는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아마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미국이 점점 금리 속도를 올려간다면 한국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녹화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이 4월 11일이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역전 이 부분도 남의 나라의 일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이 매크로 측면에서 거시적인 분석 측면에서는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차이메리카라는 용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차이메리카는 차이나와 USA, 아메리카의 합성어죠. 각각 얘기하면 위닝그로스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이 소비해주고 그 소비하는 값싼 제품을 중국이 세상의 공장의 역할을 해서 결국 중국은 계속해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 부흥을 이끌고 미국은 기초통화를 중심으로 가장 값싸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져와서 미국의 소비자들, 중국의 생산자들 모두 해피할 수 있는 이런 위닝그로스 구조가 차이메리카입니다. 실제 2002년 이후에 상당 부분 차이메리카가 현재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었던 개념이었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기생에서 한국의 산업도 상당 부분 수혜를 얻었었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은 다르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중간재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였던 대만, 일본, 한국으로부터 이 상당 부분 중간재를 수출해서 재가공해서 미국으로 팔았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한국의 산업, 더 나아가서 한국의 수출이 잘 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의 증진을 담보하는 차이메리카의 큰 개념이었죠. 그런데 2018년인가요? 2018년 2월부터 트럼프의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이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패권 경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견은 좀 분분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차이메리카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제 책의 넥스트에 아마 챕터 두 번째입니다. 넥스트 체인 부분에서 이 차이메리카를 제가 도식화한 부분이 있는데 책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전에 이러한 윈닝그로스의 밸류체인 즉 분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저는 미국의 의도대로라면 물론 미국이 전부 의도한 대로 100%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현재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패권국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의 방향성은 상당 부분 결정적으로 작업할 거다 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전에 분업 구조는 중국을 제외한 미국 중심의 분업 구조로 바뀔 개연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미국이 여타 우방국하고 나눠서 다시 한번 분업 구조를 이끌 것인지 아니면 미국 자체적으로 수직 구조를 갖은 것이죠. 미국에서 공장을 갖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의 로컬 미국의 내수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분업 구조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초기의 국면에 들어갔다 라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윈닝그로스의 분업 구조 즉 미국과 중국의 분업 구조는 끝났다. 그렇다면 미국 중심으로 재편이 될 건데 그게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이 다시 한번 분업 구조를 가져갈지 아니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Made in USA 즉 미국 자체의 리쇼링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 미국으로 가져오라 라는 것처럼 미국 중심의 생산 라인이 다시 한번 깔릿지는 아직은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좀 달라진 그런 국면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이제 세상을 시기를 예단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정보를 갖고 미래를 예단하는 게 결코 지금의 상황이 내일이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틀릴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다 알고 여쭤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고 제가 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차이메리카의 균열이 시작됐다 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거에는 10년 뒤에 올 것이 이제는 5년 뒤에 온다 라는 것으로 점치고 예단하고 전략을 짜는 게 좀 더 리즈너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아마 이 차이메리카의 분열과 또 다른 밸류체인의 형성이 이미 시작됐다 라는 측면에서 가까운 미래 적어도 지금부터 그런 흐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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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